네 오늘 12월 30일 2018년도 이틀 남은 날입니다. 추위 이어서 오늘 이제 우리 동도교회 청소년붕 마지막 네 번째 가는 날입니다. 오늘 좀 추워요. 차에 표시된 온도가 영하 6도 있긴 나오죠? 동도교회는 참 12월 들어서 네 번째 연속으로 가는 건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했던 그 믿음의 족장에 대한 마지막 오늘 요셉에 대해서 할 건데 제 바람은 아이들이 마음속에 가치관에 도전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또 좋은 기억으로 서로 남아서 저도 이 교회 생각하면서 마음에 좀 기도를 하고 그 친구들도 계속해서 자기 청소년 시절을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. 시간참 잘 가죠? 네. 나는 네 번 부탁받았을 때 야 이걸 언제 하나 싶었는데 벌써 마지막입니다. 요셉의 인생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비전입니다. 비전.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.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. 여러분 그 지금 물어 두자고 나겠지? 꿈이 있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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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은 뭐예요? 저도 여러분 말할 게 꿈이 참 많았었는데. 요즘에 제일 핫한 장르 희망 중에요. 크리에이터입니다. 크리에이터입니다. 크리에이터. 저도 이렇다고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영원한 꿈이 있죠. 건물 주라는 거죠. 아직도 되지 않나요? 그 때 꿈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. 2000년도 초반에는 남자들 거의 꿈이 다 추구 선수 했습니다. 뭐 때문에? 골드컵 들이고요, 박지선이 때문에. 그리고 박세이 골프 대목치기 때는 전부 다 골프 한다고 하고 또 김연아가 피기할 때 아니 스위크 마다 사람들이 북장책해서 스케이트를 못할 지경이었습니다. 우리땐 좀 핫했던 게 뭐냐니까 옛날 사람이지만, 과학자, 외교관 이렇게 좀 괜찮았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는 꿈도 크리에이터나 이런 것도 머자라도 바뀔 때가 온단 말이에요. 그런데 중요한 건, 당시에 유행하는 시대에 맞는 꿈을 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지나갈 거니까. 내가 꾸는 꿈이 여러분이시고 꾸는 꿈이 여러분이 시대를 보면서 전망해가지고 요즘 이게 핫하니까 괜찮겠네. 이게 버리가 되니까 이게 좋겠네. 그렇게 하는 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인가를 좀 고민해봐야죠.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은 꿈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이미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. 그걸 은사라고 하고 우리 흔히 아는 말로 바꾸면 달란다라는 거예요. 청소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주일날 아침에 늦잠 못자고 포기하고 교회 와서 한 1시간, 2시간 정도 종교적인 의미를 한다.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.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똑같이 살잖아요. 남들하고 한 백년 살아가는데 각자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. 그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? 가치관이라고 해요. 가치관.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내 종교란 내 기도를 죽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냐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. 많은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를 졸업해요. 왜 그런 줄 알아요? 그동안에는 엄마 때문에, 아빠 때문에 효도 차원에서 교회를 왔어요. 그런데 19년동안 내 마음속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, 다위도 알고, 몬스도 알지만 예수 믿는다는 삶의 하천 변화가 내게 없었기 때문에 귀찮은 거죠. 귀찮은 거죠. 문화적인 크리샤는 되었지만 세 사람이 안 된 거예요.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 그냥 짓지 않고 실수로 지은 게 아니에요. 나를 딱히 고르신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내게 잘 살라고 주신 발란트 은사가 있어요. 그럼 이걸 빨리 기도하면서 알아내서 발란트를 잘 살려서 살면 참 재미있어요. 행복해요. 물어볼게요. 여러분 집에 어머니 아버지나 언니 오빠가 있다면 직장에 있다면 아침에 여러분들 회사나 처분할 때 기쁘게 하는가요? 아니요. 우아! 오래를 해! 회사 가야 하니! 이런 사람 있습니까? 왜 그렇게 아세요? 이미 그분들 마음속에는 내가 회사 가는 게 내가 처분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힘들어요. 왜? 하기 싫은데 뭐 때문에 해야 돼요? 그렇지. 먹고 살아야 돼요. 먹고 살아야 돼요. 그러니까 돌이 우선이에요? 일이 우선이에요?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. 저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모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. 월요일 아침에 참 기분 좋아요. 왜냐하면 학교 가잖아요. 난 학교 가는 게 좋아요. 왜? 재밌어요. 와우! 와우! 아 진짜! 여러분 잘 찾으세요.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. 여러분이. 죽음이 실수를 안 보냈어요. 그러면 그 꿈이 있다면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키워서 그 꿈대로 살아가면 제일 일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세요. 그리고 일바로 여러분이 좋아요. 유익해요. 유익해요. 재밌게 하면서 돈을 벌어요. 세 번째로 그렇게 잘 살면 남들이 많이 돈을 받아요. 여러분 자기 노래 너무 좋아해요.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노래가 가서 노래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다 가고 없어요. 그건 아닌 거예요. 치는 좋은데 남들이 싫은 거예요. 돈 따라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. 자기가 좋아서 막 보람있게 하는데 잘한다고 돈을 주는 그러니까 순서 차이예요.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요. 더 많이 좋은데 더 괜찮은데 더 전망 좋은데 그런데 삶을 따라가는 사람은 처음으로 돈이 하시는 게 없어요. 얘기해 주신 삶을 따라가요. 그런데 하다보면 잘하거든 재밌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? 나는 돈이 따라와요. 이런 거 어떤 사람으로 들어오죠? 하나 있어. 아보랑 복 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는데 그게 뭐냐니까 복이 적 있으면 복으로 따라가려고 막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굳이 복 받기 싫은데 복이 적으로 따라와요. 복복 안 받고 싶어. 그런데 딱 따라와요. 그런 사람 순서 차이예요. 여러분 왜 요셉에게 바로 풀려가서 2년 전에 억울한 일을 해결해서 풀려놨더라면 요셉은 아마 어디 갔을까요? 집에 갔겠지 고요. 가서 뭐였을까? 아빠는 돌아왔는데요 이러면 끝났겠죠? 그런데 2년 더 감옥에서 푹 썩었어요. 왜 이렇게 그랬을까?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서른 살이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고고하게 발달되면서 이집트에 생애 문자를 해독하면서 풀려진 사실이 뭐냐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는 공무원 임용 나이가 서른이었습니다. 기가 막혔지 않습니까?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민족을 회복시킬 만한 꿈을 줬죠. 그런데 요셉이 준비가 다 될 것 같은데 아직 마지막 2%가 남은 거예요. 그래서 2%를 채울 때 그 시간이 2년입니다. 요셉은 정말 희망을 가져다가 꺾이니까 절망에 잊혀져서 2년인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마지막 단군제예요.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자꾸 희망을 가져다가 절망하고 이 방법되면 나중에는 위력해지고 예수 있는 사람들은 원망이 생겨요. 주님 살아계시냐? 있긴 아냐? 왜 내게 이런 일을 준다? 내가 중고등학교 내내 주의를 잘 지키고 임음도 하고 열심히 했다면 적어도 수능에 점점은 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? 주님 이런 음악이 돼야 안 돼요. 지 못해가지고 수능 날려놓고 막 듣는 생각이 아 이럴만 왜 안하고 공부했더라면 얼마 더 올랐을 건데 그 사람 들어요. 솔직히 예수인사람 동창숭가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잘됩니까? 만사 형탐까? 만사 형탐까? 만사 형탐 만사 예전해요. 예전해요. 요셉은 그렇잖아요. 잘돼야 되는데 안 돼요. 지금 잘못한게 뭐 있는데 그런데 놀라워서 사실은 요셉은 인생에 밑바닥까지 가는데도 그에게 한가지 변차도 믿음이 있었어요. 뭐냐니까? 내게 꿈을 지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다? 살아있다. 그래요. 그리고 나를 보고 있다.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 못할 때가 많죠?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.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좋은게 이게 믿음이에요. 이게 믿음이에요. 이게 믿음이에요. 청소를 가장 필요하게 이거에요. 하나님께서 나를 너 학교에서 일하는 목사가 되라는 꿈을 가지고 계셨고 꿈을 위해서 나는 전혀 이해 못했죠.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래 가셨어요. 그 상황에서 나는 큰 그림 못 보죠. 힘들었어요. 왜 이러실까? 지금 지나가 보니까 해석이 되는데 왜 그랬을까? 왜 그랬을까? 왜 나를 그 교회에 보냈을까? 왜 나를 저 교회에 보냈을까? 왜 저런 사람 만나게 했을까? 해석이 되네요. 기가 막힌게 마찬가지에요. 지금도 마찬가지에요. 나중에 10년 지나간 다음에 지금을 돌아보면 왜 그때 동도교회에서 11월 1월 동안 4분 속에 있을까? 전 지금도 몰라요. 여러분도 모를거에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이 해석은 우리가 수중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나중에는 해석이 다 안되요. 오늘 제가 세목을 물어보셨습니까? 생존이냐 사명이냐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전부 다죠. 학교에서 여러분을 생존시키려고 예수입니다. 기술을 가져라 자기증을 따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RTP를 따고 뭘 따고 뭘 따고 해라 생존이죠. 그런데 예수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내가 안굶어죽고 이번달 돈벌이 하라고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낼 때 내게 뭘 줬다? 사명을 줬다. 알아야 돼요. 그리고 그 사명이 이루는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. 목적이에요.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거듭거리면 좀 더 많이 주는데 좀더 왼봉센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는거에요. 비록 그 자리가 돈이 안되고 인기가 없고 스걸퍼도 가는거에요. 그래가야 내가 남는게 목적을 이루는거에요.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있어야 복이 따라가요. 나는 목사하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하고 엔진을 해봐요. 난 지금도 힘들거에요. 월요일마다 짜증나네 월요일날 이럴거에요. 근데 이 자리가 주님께서 맡긴 자리라고 믿음이 있고 또 거기에서 하니까 재미있고 보람쩍 감사하니까 좋잖아요. 이미 여기왔던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과거를 몰라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여러분까지 왔을거에요. 중요한건 내까지 흘러왔는데 내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럼 여기서 끝나는거에요. 그게 뭐 우리 5대도 하나님께서 4대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참 아무 소용없어요. 그게 뭐 중요해요.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의 개봉이 흘러가는게 끝이 났거든요.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날려간 계획이 있고 그 놀라운 부분을 위해서 내게 가정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셨고 그런 사명이 있으면 내가 공부할 이유도 있어요. 열심히 살 목적도 있어요. 그게 때가 돼요. 뭐 서울대 연구대 경쟁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내게 지금 꿈이 있는데 이게 이 꿈을 요기 위해서 가만히 못 왜 열심히 할 수 더 많이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. 하나님 정보 여러분이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상관없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그냥 퇴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. 각자마다 유니크한 독특한 사명을 줬어요. 그런데 이거를 믿음 안에서 발견한 사람은 열심히 살 것이고 그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생조리에서 흘러 흘러 갈 거예요. 아무튼 저는 여기서 여러분하고 빠이빠이 했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생조리에서 살도 말고 사명에 의해서 열심히 사시길 바라고 또 그리스도 죽인 사람은 붙들으셔가지고 정말로 귀한 자리로 잘 만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믿음의 개별을 이어갈 뿐 아니라 동도교회를 세워갈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좀 힘들잖아요. 예수 있는 사람이 참 매력 없고 힘들텐데 이때 보라는 것이 이게 예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잘 멋지게 시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저희도 모두 추구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